자 오늘은 굴철이라서 굴을 좀 사왔습니다 굴이 몸에 좋은 거 아시죠? 오늘 영상은 짧을 거예요 왜냐하면 간단하니까 근데 맛없냐고요? 아 맛있습니다 해볼까요? 자 굴 버터야키를 할 거예요 굴을 살짝 씻어주세요 흐르는 물에 씻는 거 아시죠? 너무 빡빡 씻으면 굴 향기가 다 달아납니다 자 이렇게 비닐을 이용해서 씻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표고보소 담았던 통이 있네요 이걸 이용해볼까요? 이렇게 해놓으면 물이 빠지겠죠 자 물을 빼는 동안 향긋한 쪽파를 씻어가지고 썰어놓겠습니다 굴은 소금 간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짭짤하니까 그리고 오늘 간장을 이용할 거니까 자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저는 오늘 밀가루를 살짝 묻혀서 구워볼 거예요 밀가루를 묻혀도 되고 안 묻혀도 돼요 밀가루를 뿌리면 아무래도 양념도 좀 더 잘 배고 음... 물도 좀 덜 빠지나? 잘 모르겠어요 국물은 좀 더 끈적끈적해지겠죠? 자 일단 해볼까요?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파의 흰색 부분을 조금 넣어서 향기가 나게 할게요 파기름 향이 나면 굴을 넣고 노릇노릇하게 볶아주면 됩니다 아 이거 이 팬이 좀 눌러붙는 스타일이구나 코팅 팬은 이렇게 붙지 않을 거예요 자 다음엔 버터는 이만큼만 쓸까요? 자 일단 간장으로 간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향이면 두 스푼? 한 스푼 반 정도 간장을 자신있게 넣어주시고 자 이제 버터를 녹여주고 파 넣어주시고 파 넣어주시고 맛있죠 뭐? 끝입니다 요리 끝 너무 간단하죠? 먹어볼까요? 자 먹어봅시다 식빵이랑 같이 찍어서 거야 그리 남자한테 좋대죠 아마 맛있어.